이 시간은 오력 가운데 마지막으로 인력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사와 또 세계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방법 역시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전지전등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과 함께 동역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인력, 정복자의 만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민 자 오늘 인력, 바로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정복자가 누릴 인력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남 속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생 자체가 만남의 연속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도 사실은 만남이죠. 모태에서 어머니와의 만남 또 출생 후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또 여러 가지 이 삶 속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 행복과 불행이 형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도 하고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한 시간 정도 한 달 정도 불편한 것일지 있지만 일평생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을 제대로 잘 만나서 일평생 또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준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만 여러분 뒤탈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막과 함께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죠. 예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자 그 정도로 인간은요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 나와지는 겁니다. 마틴 부버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생은 만남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만남을 통해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스위스의 칼룡이라는 사람은요 두 사람의 만남은 두 가지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그 접촉 속에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두 가지 화학물질이 접촉하는 것처럼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현상 새로운 인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시대는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보금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이 보금조차도 사실은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을 도구삼아 이 보금을 전달을 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는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굉장히 풍요롭고 또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양한 시설들도 생겼고 볼거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사람은 계속 외로워지고요. 또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신병 질병 또 여러가지 집착 또 중독시대 의학이 발달하지만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들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세상은 잘 살기 좋은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외롭고 이른 시대가 돼가고 있을까 자 그 출발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여기에서부터 모든 비극적인 만남 원치 않지만 무엇과의 만만이 당연히 여러분 사단 마귀와의 피극적인 만남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비극적인 만남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단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자로 나와있지만 영적 사기꾼이고요. 이 사단이라는 실제는요 영적 도둑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고 빼앗는 자죠. 강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10절에도 보면은 절도니 강도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만남들 비극적인 만남 자체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 영원까지 좌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인간들은요 이 비극적인 만남을 통해서요 사단이 던진 이 함정 올무틀에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 우상 제사 미신 종교 다 만남들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도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져 버리다 보니까 이 현장은요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우상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커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잘못된 만남이죠. 그래서 이 시대 자체는요 보금만이 필요한 현장으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정말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늘 느끼지만 이 개인주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지금 벌써 3년 차로 들어왔잖아요. 굉장히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부부래도 서로 깊은 속내를 나누거나 깊은 규제를 나누지 못하고 또 자녀라 하더라도 사실 지금은 다 손에 스마트폰 하나씩 붙들고 있잖아요.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고 한 집안에 있어도 밥 먹어라 뭐 해라 조차도 문자로 주고받을 정도로 코로나 이후로는 더더욱 개인주의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밀집, 밀접, 밀폐 금지 이게 3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은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금만이 필요한 현장 속에 정말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축복된 만남 가장 축복된 만남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영적 존재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 여러분 물고기 최고의 만남은 물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땅 속이고요. 새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세상 아니잖아요. 마음껏 공중을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생명의 원리고 행복의 원리고 만남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이 비극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뚝 단절이 된 거예요. 이 길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뭐로 이 다리를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 회복을 위해서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손지자로 오셨고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또 만앙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을 이겨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떠난 것은 만나게 하는 것이고 죄 문제 해결받는 길이고 사단의 건세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그리스도 한번 이번 과를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 다메색에서 내 인생이 완전 비포에프터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나의 다메색 체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극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원화되고 학습화된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나의 다메색 사쿠가 그랬잖아요. 이미 주님께서는 사쿠회를 알고 사쿠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쿠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보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도 너무 감사한데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만나고 복음 가진 목회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요 내가 어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죠. 태어나고 보니까 그 혈액형에 그 집안에 그 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전도자와 목회자를 만나는 건 역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교회를 가는 것 갖고 왔지만 이거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교회 가도 정확한 복음 한 번 듣지 못하는 가장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지만 양으로 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양을 내 생계수단으로 해결하려는 사고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전도자와 목회자를 만나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지금 자막을 볼 건데요. 여러분 인생은요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데요. 만남이 계속되면 관계로 발전이 되겠죠. 그 관계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그 인생은 만남을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만나요. 인생의 지침을 배웁니다. 친구를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고 스승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학문적인 부분들 또 삶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지고 또 배우자를 만나면서 또 살아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만나면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시는 만남들이 너무도 중요하고 그 만남이 반드시 축복으로 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친구와 대상들을 만나냐는 굉장히 우리 영적 상태와 중요합니다. 저 역시 주혜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영적 멘토 전도사님이 계셔요. 제가 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벌써 27년 근데 이 멘토와 멘티와의 관계로 만났는데 단순히 이 만남은요 조금 지도해주고 팀사업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삶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포럼하고 영적인 부분들, 육신적인 부분들을 또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 멘토가 있음으로 말미야마 사실 나 혼자 도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요 조금만 잡아주면 굉장히 큰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 역시 이제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정말 이 멘티들을 또 세워나가는 게 또 저의 미션이기도 하겠죠. 그 정도 우리는 굉장히 만남들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가진 교회와의 만나 저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가진 교회 예원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이름값을 아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오지 단임 목사님을 만나고 정말 오지 복음, 전도, 선교회 우리나 그런 목회자와 또 그런 복음이 선포되는 우리가 강단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복음 없는 바리새 교회 또 복음가진 초대 교회를 보십시오. 대살로니가 교회 대살로니가 전설 1자 3자로도 나와 있잖아요. 시대시대마다 너무도 많은 십자가들이 있고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얘기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 어떻게 선택합니까? 목회자의 인격으로 결정합니까? 교회 규모로 결정합니까? 성도들의 수준으로 결정을 합니까? 좋은 교회는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 누가 봐도 꿈틀꿈틀 생동감 있게 매해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죠. 그런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백인 백색이 모여있고요. 망망대의 그물을 던져 있습니다. 동아리나 학교들 보세요.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교회는요. 취미도 다릅니다. 영적 상태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요. 각자 처해있는 기도 제목도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여기 역시 사회죠. 여기 역시 작은 갈등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론에 매이면 시험 들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기대치를 안고 왔는데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세상을 배운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딱 잡힌 고기들을 다시 놔주는 격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낸다면 그래서 대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믿음의 본이 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로 우리 예원교회가 바로 그런 동일한 응답을 누리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제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보금가진 성도 보금가진 성도와의 만남 너무 중요하죠. 보금가진 성도와의 만남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중에 굉장히 좀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성도 간의 교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진정한 의미 이것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만남들은요. 세상의 교제와 동아리 세상의 이런 활동하는 단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자체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사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통 분모들이 있습니다. 너와 나의 부모가 다른 것이 아니죠.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영적 가족을 하는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낙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이 중요하고 영적 가족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유한복음 1장 시전절에 누구께로 났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을 땅에 고정하고 세상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눈을 고정하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 흐름을 오히려 거스르면서 사는 자들. 그래서 함께 저항하기 위해서는 세겹줄, 믿음의 동욕이 너무 중요하고 함께 연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만남의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저는 영적 사상이 통한다는 게 이게 다다. 만남의 축복은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별을 몇 개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영적 사상이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만나고서는 최상 친구들 만나서 얘기할 때 어떠세요? 영적인 이야기 통합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건 다 통하는데 영적인 이야기는 통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안의 믿음의 지체들은요. 동일한 강단의 흐름을 타고 영적인 이야기가 통해요. 함께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기뻐하고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만남의 축복은요. 영적 사상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려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하는 교제는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홀로 서기 너무 중요하고요. 또 성도와 성도끼리 그 신자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정말 함께 동력의 축복을 누리는 함께 서는 것 이 십자가 사랑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집중과 교제의 친밀함이 성도 간의 이 교제의 깊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 아무리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해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건 성경적인 교제가 아니거든요. 만남의 축복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바탕 위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뭐 100%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도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다른 열석적인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보그만의 성도에 보실 때 여러분들이 신자 하나님 자녀 믿는 자들이잖아요. 절대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 똑같이 값을 주고 샀구나. 고유서 6장 입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 형제 역시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구나. 그리고 고려전서 12장 12절에도 나와 있지만 지체의식.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몸으로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는 지체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고요. 마태복은 6장 24절에 주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일한 한 추위를 섬기고 있고요. 또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들로 부른받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공통 분모를 갖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나 하나님 잘 바라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늘 무조건 무조건 막 상승선을 그리면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낙심할 때도 있고요. 영적인 슬럼프도 찾아오고요. 또 믿음의 성장을 늘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함께 성도의 교제와 만남과 포럼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히 여러분들이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만남들입니다. 더 좋은 인력들을 찾고 계십니까?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 현장 속에 중요한 만남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2, 3, 7, 4, 1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의 성도들이고요. 우리는 정말 후대원양을 붙잡고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의 성도들이고요. 우리는 흑암의 문화를 보금의 문화로 맞바꿔버릴 본당 헌당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 세계 제자들이 기도하는 정말 그런 교회의 성도로 또 선교 지역과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준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이 있다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장과의 만남.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원교회를 주시고 또 정말 귀한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만남을 주신 것은 우리끼리 즐겁고 교제해라. 이게 아니죠. 이제는 현장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현장 살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들었던 로마서 16장에 35명의 일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좀 자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좀 보시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초대교회의 모범이 되는 일꾼들의 모델들을 쫙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요. 동역자도 있고 보호자도 있고 식주인도 있어요. 칭찬받는 자도 있고 친척도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의 모든 별칭들은 사실 그들이 했던 사역의 칼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별칭이 곧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을 내 모델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요.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혼자 싸워서 될 게 아니라니까요. 자 보세요. 지휘관이 지휘와 통솔과 전력 투입을 적절하게 잘해야 하지만 일선에서 싸우는 전투병이 일단 잘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전투병이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하는 지원병의 역할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세히 로마서 16장의 일꾼. 여러분 사도 바울 혼자 로마 본관을 이룰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성경적인 전동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에 이런 35명의 일꾼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동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과 보아스를 보세요. 요셉과 바로왕을 보십시오. 하늘께서 중요한 만남을 현장에서 허락해 주시는데요. 저는 롯이 어떻게 보아스와 같은 기업 모를자를 만났을까.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만남의 수준들을 가만히 보시면 롯과 요셉의 영적 상태, 언약적인 비전이 그런 만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기꾼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사기꾼을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예 만나지도 않을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사기를 막거나 어려움이 올 때는요. 그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그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내 동기가 앞서거나 그렇죠? 성령께서는 절대 속지 않냐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복음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동기가 되고 여러분의 기준이 되신다면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또 생각나게 하시고 바꿔나가시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만남을 좌우합니다. 자 현장응답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날마다 몰기를 힘쓰고 예수가 크리스도 되는 복음을 사도행전 2장 46절에 계속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다락방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금과 은은 없어. 그러나 내게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금과 은 다 돈 없어가 아니잖아요. 금과 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상태를 보고 그 영적 상태를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나사의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그랬을 때 안전베이가 일어나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전대의 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자로 그 덕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야.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는 응답 만날 자를 만나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잘 만난다고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는 웃기만 시쳐도 인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모든 만남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내가 나쁜 사람 만났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났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요. 반드시 모든 만남을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 만나게 했을까? 왜 이 고통을 당하게 했을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일까? 늘 우리는 질문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 아닌 사람 만났으면요. 쟤는 뭐가 바뀌었냐? 보금 안에서요.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났어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교사 삼는 거죠.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저런 말을 하니까 저 상황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보다는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건데 거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것은 본으로 배우면 되고 나쁜 것은 부정적인 것은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또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뭐든지 여러분 만남 속에는요. 갱신할 부분이 있고 도전할 부분이 있고 배울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곱 번째 만남의 축복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만남의 축복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누구는 이 온 축복을 팔로 차버려요. 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일구가 같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만남을 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 되거든요. 자 모세 신명기 34장 10절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세 모세는요. 누구와의 만남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냐.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 지금 우리는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모세의 온유함 또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 민수기 12장에도 나와 있고 출애국기 33장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이상 중에 나타나고 꿈에도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꿈과 한상은 조금 간접적인 체험이라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것은 뭐면요. 직접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했다는 거죠. 할 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모세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처럼 대면하늘 속에 모든 지혜가 오고요. 모든 만남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자 그날에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예배와 말씀 기도전도 어쩌면 굉장히 영적인 거지만 이 성경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남의 문들을 열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생각나는 만남이 있어요. 정말 지금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시급하게 떠오르게 하시고 만남을 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사항할 때 어느 친구랑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딱 틀어져 버렸어요. 1년 동안 거의 투명인간 보듯이 그 친구가 지나가며 서로 지나가면서도 아는 척하지 않은 거예요. 와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불편하더라고요. 먼저 다가갈 용기는 없고 그 친구와의 관계는 회복하고 싶은데 너무 불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그런 자가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강단을 통해 반복적으로 저에게 주셨을 때 제가 먼저 찾아갔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그 친구가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다가가는 자가 영적인 강자입니다.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의 비밀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보좌의 비밀 시공간을 초월한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막연할 편일 수도 있죠. 그런데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묵상기도. 이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께서 말씀을 딱 받게 되어지면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냥 로고스. 그야말로 성경 66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끌고 들어오는 시간이 바로 묵상기도 시간입니다. 이때 모든 만남의 축복들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발견되어지고 그때 성령의 충만함도 입게 되어지고 이 만남은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이 만남은 내가 용기내서 찾아가야 되겠다. 단절하냐 이어가냐. 또 그 만남 속에 필요한 피로를 치우게 되어지고 말씀 소산을 깨어낳게 하시다니까요. 그래서 인만호의 24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또 교회와 현장 속에서 이런 동일한 만남의 축복들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237나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5천종 축복음아 우리가 누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굉장히 갈등이 올 때 있으실 거예요. 관계 관계가 늘 좋으면 상관없는데 이런 걸림돌들이 생길 때 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오거나 또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럴 때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지금 나에게 오는 문제가 내 내면에서 출발하는 욕심이냐 내 동기냐 아니면 나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냐 그러니까 이유 없이 내가 오해받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요. 내면에 오는 욕심과 동기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졌다면 여러분 갱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다 꺾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갱신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이유 없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 외부에서 오는 문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놔두시면 돼요.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의 죽음 큰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서울의 교회를 다 잔멸해버렸어요. 이런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왔을 때 관계가 틀어지고 다 흩어지고 박해가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와 선교회의 최전방교회의 깃발을 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분별하시면 됩니다. 내적으로 오는 내부의 갈등인지 아니면 나와 상관없이 오는 외부적인 갈등인지를 잘 구분해서 갱신할 것은 갱신하시고 도전할 부분은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적 썸에서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구절도 꼭 시간 날 때 찾아보셔요. 자, 왕하 왕하 18장 3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약속하셨다니까요. 11기야 18장 3절 8절이 요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불레자 사람들을 다 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희승의 수명을 15년 연장케 하시고 놀랍죠. 전무후무한 응답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전무후무한 응답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는 것은 완벽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는 거 이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고 이것이 최고의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과 함께 이제는 관계부를 위해서 우리가 미인 대칭이란 말 많으시잖아요. 미소, 인사, 대화, 칭찬, 미인, 대칭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소도 필요하고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칭찬도 하고 아니더라도 그 사람 눈오피를 맞춰주고 복음 외에는 모든 것들 다 양보하고 복음이라는 본론 외에는 서로적인 것들 다 양보하는 겁니다. 자 우리 좀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 두 마리의 개 이름이요. 편견과 선입견 개견자를 썼는데 원래 그 견자는 아니지만 여긴 넣습니다. 자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들을 그냥 내 편견, 선입견에 의해서 그 축복들을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자 이것이 가슴에 품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두 마리의 개의 편견, 선입견 가감하게 던져버리고 멋진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사람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꾸려오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응답의 사람을 보내고요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또 인생의 전환점이 정말 전도자를 만나서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듣고 또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만남의 축복을 놓쳐 그리고 그 축복을 놓치고 내 기존 내 편의견을 갖고 내 상처받아 그런데 영안이 밝은 사람은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구나 이 만남을 내가 만남의 축복으로 누려야지 내 인생의 전환점을 삼고 오히려 도전하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번과를 좀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야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주세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아 재수없어 아 나 저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너무 상처를 받았어 최소한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도 누려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치유 대상자를 서밋으로 변화시키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나랑 수준이 안 맞아서 안 되고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초월해서 오히려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의 상대방의 그 영적 상태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수준 그런 만남의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도움을 줄 대상인지 아니면 내가 도움을 받을 저 사람은 내가 도움을 줘야 될지 아니면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도움을 받을 대상인지를 일단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 속에 좀 교제를 거절해야 되는 대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이거는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사상이 함께 통하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대상은 맞아요 사회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어도 영적인 교제는 가질 수 없고 그들의 생각과 행위에는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상 숭배자 믿지 않는 자들과는요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못한다면 그들의 사상에 우리가 함께 동료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우리 자막과 함께 포럼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응담은 뭐라고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모든 만남을 응답과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안 좋은 만남은 참고하시고 반명교사 삼으시고요 좋은 만남은 본받으면 됩니다 심플하게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곧 경제력이다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경쟁력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까 정리해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를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시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 또 우리 교회와 성도와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랑 다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다름이 아니라 틀린 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 주시고요 또 서로 격려하고 건면해 줄 때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교제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는요 사실 내 감정대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소통에 대해 부분을 찾아내고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용서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과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모든 만남 속에서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이거 틀렸다 오히려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다시 붙잡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로마서 16장 1군과의 만남을 누렸던 사도바울처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된 만남들을 누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막의 기도문 보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축복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며 현장에서 로마서 16장 1군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민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으로 해서 여러분 총 10개의 강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강의는 5가지의 확신 구인승 기사 기억하시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만남의 축복 우리 5가지 오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5가지의 확신과 오력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거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선물을 누리셔서요 확신과 이 오력은 결국 뭘 얘기하냐 이 세상은요 흔들릴 게 너무 많이 있고 이 세상은요 힘 빠질 게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환경과 문제를 초월해서 영적 기둥인 5가지의 확신 또 이 5가지의 힘을 통해서 넉넉히 또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ن 감사합니다.